에브리틴 체인저스 안녕하세요 오늘 컨텐츠 어떤 컨텐츠죠? 김유재 씨 오늘은 사촌눈아 딸의 친구의 아이를 가졌다면 오늘 누구를 속일 때는 저희랑 친한 동생 중에 정원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정원이의 실제 사촌눈아를 저희가 소변을 했고요 사촌눈아는 윤희입니다 정원이의 절친 우리 시연이가 또 나와주셨습니다 저는 정원이 친구 저번에는 DM 남은 친구 이렇게 너무 크게 넣어서 두 분이 오늘 연인 역할이신 거 아시죠?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플레이 연기 가능하신가요? 플레이 좀 해줘요 원래 평소에 하시는 거 좀 하시면 돼요 다행투로 함께 가시죠 진짜 맛있어 맛있지? 그럼 다음 주부터 여기서 일하기로 했어 뭐야 뒤에 여기? 근데 너 토요일날 뭐하냐? 잠깐만 저번에 앞구장 갔잖아 나 집에 먼저 간 날? 두 명이랑 놀고 뒤에 온 세 명 있었거든 번호만 따라놨는데 지금 연락을 좀 하고 있거든 봐봐 얘가 몸매가 진짜 좋아 내 스타일인데? 아 네 스타일이야? 토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또 세 명이래 그럼 우린 누구야? 다 모르겠다 야 근데 나 따르게 한 명 연락하네 있거든? 또? 잠깐 온다는 데 와도 돼? 어 뭐 상관없는데 누군데? 아니 저번에 만난 애인데 그 세 명 말고? 어 몸매가 진짜 몸매가 너무 개 스타일이야 아 진짜? 응 잠 좀 왔다 가는 거야? 물론 뭐 놀게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너 괜찮으면은 아니 뭐 친구 하나 더 부르라고 하면 되지 그래? 응 괜찮아? 좋다는 건 봐 아 그 요새 남다른 재밌는 어? 왔어? 뭐야? 뭐야? 둘이 알아? 아니 아 또 연기한다 아니 아니 뭐야 장난이 심해 일단 오랜만 뭐야? 뭐야? 아 진짜 알아? 뭔 소리야? 내가 사촌 누나야 내가 사촌생이야 뭐야 둘이 어떻게 알아? 아니 아니 저번에 그 한시포차 갔었다고 했잖아 근데? 근데 그때 헌팅했어? 그때 아 근데 얼마 안 됐어 우리 뭘 남은 지 얼마 안 됐어 사겨? 아 아 진짜 사촌 누나야? 아 그럼 가짜겠냐고 몸매가 진짜 몸매가 동생이고 지금 연락을 좀 하고 있거든 아니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또 좋아해서 사귀자고 한 거야 형이? 아니 진짜 좋아하냐고 좋아하니까 만나지 아이 누나 있어 누나 누나 알겠어 그래 얘한테 얘기 안 해 아니 형한테 얘기 안 해 알잖아 그래도 형한테 좀 그래 그냥 다른 얘기 안 들어도 돼 형이 진짜 좋아하냐고 진심으로 너가 왜 그런 거 왜 물어보냐고 친한 형이니까 그 궁금해 궁금해 빨리 형이 얘기해 봐 빨리 일단 나 잠깐 화장실 물 좀 닦아봐 그래 나 마실 거 없어 사장님 여기 얼음물 하나만 주세요 진짜야? 응 진짜 사귀어 진짜 사귀어? 솔직히 너 지금 오바야 우리가 사귀는 거랑 너랑 상관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만나지마 만나지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말하면 안 돼 지금 연락한 여자 3명 더 있어 누나 말고 갑자기? 갑자기가 아니라 누나 오기 전에 나한테 얘기를 했다고 뭐라고 얘기했는데? 여자 3명 있다고 몸매 좋은 여자 이쁜 여자 어쩌고 얘기했다고 같이 만나자고 걔네랑 만나고 있대? 확실하게? 만나는 게 아니라 연락을 하고 있더라니까 분위기 봐서 빠질 테니까 가면 얘기해 진짜 앞에서 얘기하지마 진짜로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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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좀 하고 있었어? 응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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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왜 왔을 거 같아? 왜 왔는데? 나중에 얘기해 나 갈게 왜 왔는데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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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욕같지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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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라고 이거 뭐하고? 3분인가 갔었어? 저거 테스트키 아니야? 일단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지금 저거 하자마자 너란게 온거야 저게 나야? 너밖에 없다고 나밖에 없다고? 니 꼬라지를 봐 아니 그때 헌팅했을때도 니 남자 많이였잖아 업되잖아 니 원래 행시를 생각해 말좀 똥마로 하라고 적당히 좀 하라 뭐하는데? 나도 뭐 어떤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테스트잭 던져버리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깐 내가 무슨말을 어떻게..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데 부정신이야 지금? 적당히 해봐 뭐 나보고 얘기하는거야? 가만있어버려 나보고 얘기하는거야 지금? 나도 앉아있어 진짜 나보고 얘기하는거야? 응 앉아있어 야 치겠다 앉아있어 만쩍? 어? 파스타는 시켰는데 너 술 뭐 먹을래? 난 카스토가 제일 좋아 카스토가 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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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스타일인데? 아니 니 스타일이야? 진짜 좋아 아유 넌 얼굴이야 나 갈게 어딜가? 알아서 얘기 나가 어딜가 얘기하고 듣고 가 잠깐만 이 형이 맞추고 가야지 뭐? 무슨 얘기? 아 잠깐만 앉아봐 아 대신 말거야 앉아 아 잠깐만 왜? 뭐? 얘기 다 듣고 가라고 야 무슨 얘기? 얘 배운거 몰라? 알아 형 배운거 몰라? 알지 뭔소리야 내 연기 어때? 연기 진짜 잘하신다 뭔소리야? 너 완전 투투같아 완전 투투같아 고파야 고파 너 기다려봐 야 무조건 속는다니까? 아 진짜 몰랐어 이게 상황이 뭔가 드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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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쏟았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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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쏟아? 야 니 절대 안 쏟는다며 아니 쏟았어? 아니 형들이 없으니까 나 모르겠지 어 연기 왜 이렇게 잘해? 야 누나 연기하는거 처음 봤어? 나 진짜로 죽일뻔했어 진짜 죽일뻔했어 진짜 죽일뻔했어 영상 보고싶다 우와 쏟아 아 조용해 조용히 해라 이거 아 진짜 조용히 해라 아니 아니 진짜 있어 스포츠 이쪽은 욥우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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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